이번 세일에 이거 사봐요. 핫세일에 꼭 사세요. 이 제품 정말 대박이에요. 손가락으로 쉽게 세울 수 있고 퀄리티도 정말 좋아요. 독거미 키보드에 저소음 피치축 V3를 꼭 끼워보세요. 백라이트와 무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만족스러워요.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타이핑할 수 있어서 다른 색상도 사고 싶을 정도예요.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이 웹캠은 정말 대단합니다. 화질도 훌륭하고 마이크도 훌륭해요. 라이브 스트리밍하거나 화상통화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. 색감도 선명하고 음질도 좋아서 소리가 잘 들려요. 무지향성 기능 덕분에 어디에서든 음성을 잘 잡아주는 것이 정말 편리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찾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놓치지 말고 빨리 구매하셔야 합니다. 꼭 구매하셔야 해요. 아우라 F99 기계식 키보드 정말 대단해요. 게이머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죠. 블루투스 무선 연결로 PC에서도 맵톱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세 가지 모드로 설정도 편리하고 PBT 게스킷, RGB가 눈에 띄게 멋져요. USB 2.4g, 블루투스 5.0으로 다양한 장치와 호환되어 편리하고요. 그레이 우드 스위치와 후광 V3 스위치로 타건감도 최상이에요.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정말 강력 추천할만해요. 오랜 기다림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에요.